지난 20일 오시덕 공주시장이 민원상담의 날을 진행했습니다. 오시덕 공주시장은 민원상담의 날을 통해 시민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경청하며 한 발 더 다가선 모습으로 큰 호응을 이끌고 있는데요. 공주시는 시민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듣고 시민이 행복한 공주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한편 공주시는 각계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주 수요일에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해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선진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.